사랑하는 성도여 시구리소 10장 24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소는 심오한 말씀들이 기록된 신구약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아주 액기수 같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소를 읽으면서 구약을 알 수 있고 히브리소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고 히브리소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를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는 아주 히브리소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봐줘라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서로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은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느냐 오늘 저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참으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때 돌아보라는 말은 그렇지 않도록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미가 자식을 돌볼 때 그냥 자식이 어디 있나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뭐더나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잘못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잘하게 하고 잘하는 일은 더 잘하게 하려 하듯이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잘못하는 일은 잘하는 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잘하는 일에게는 격려해서 서로 돌보게 만드는 이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단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 한번 해볼 때 때로는 정말로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역장애, 구역 식구를 돌아보고 기관장애, 기관 식구들을 돌아보고 교사가 학생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각자의 청년들도 맡은 자기 부실의 영혼들을 잘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해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남이 나를 돌아보아서 관리하는 사람보다 내가 서로 돌아보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관리 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관리를 받는 사람은 상당히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두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과연 관리 받는 사람인지 나는 관리를 하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두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있는지 잘 보살펴보면서 내가 격려 받는 사람 그리고 돌아보면 당하는 사람이 되었거든 빨리 돌아서서 남을 돌아볼지언정 남에게 돌아보면 당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는데 사랑과 선행이란 말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병 고쳤습니다 귀신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다 사랑과 선행인데 이 속에는 분명한 이적이 듭니다 또 그리고 결국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재화 사망과 치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선행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이 내 속에 오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베푸신 우리 주님에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볼 때 주님의 정신 주님의 특성 주님의 심정 주님의 근성 주님의 구린 열정 주님의 능력으로 돌아보고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잘 모이자고 했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마귀 역사는 가로막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예배 시간에 결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주를 위해 전도하고 충성하는 시간에 거기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자기를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여기 바쁘고 저기 바쁘고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바쁜 모든 것들이 다 정육의 욕구의 충족이라면 그는 참으로 모이기를 패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에서 이탈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느끼면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날 배 시간에 빠졌다고 봅시다 한 주가 빠질 때 내가 빠지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음부의 권세 마귀 역사로 올 때 이건 상당한 충격입니다 우린 절대 모이는 자리를 패해서는 안 됩니다 3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일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는 어느 것도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 왜? 나는 예수 그리두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 사람이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버리고 은혜 밖에 나가서 내 정욕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의 요구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모이는 아주 축복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이건 누가 모여라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 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항상 함께 모이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간절한 토망이 넘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날이 가까웠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항상 모여서 영적 생활에 매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귀하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므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교회라는 몸진 교회에서 주님의 살림살이 주님의 사업 주님의 기업을 잘 지원하는 기세로서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 역할은 두주린이 모여서 이 모이는 것이 다 주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니 내 남편 내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에 누구든지 인색하지 말기를 바라며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부지런히 모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보여드리고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를 보여드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를 보여드려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영접해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며 그 후로 닥치는 세상에 수많은 끝없는 고통을 피하여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훌륭한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듯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돌보듯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돌보듯 돌봐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항상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오 성령의 사람이오 말씀의 사람이오 그리고 다시 산 구원의 사람이니 항상 그런 모임이 우리 자신 속에서 항상 자진하고 사모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 일이 잘 되도록 모든 일을 다 진행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며 주 뜻을 이뤄가며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하고 그리고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으로 충성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람으로 발며마 성도의 오른행실 신부의 옷 세마포가 매일매일 준비되어서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거룩한 오른행실의 옷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 뵙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을 입고 여름에 최적이 하늘의 눈에 매일매일 준비되어서